나와주세요. 과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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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연. 나의 비밀 정말. 못 봐라. 안 됐어, 안 됐어. 미쳤다. 너무 잘 어울린다. 너무 잘 어울린다. 마오팅 효정 씨의 선택은요. 옷장팀의 빵지술래 룩입니다. 난 윤흥상. 난 크로마상. 크로마상. 이 스타일을 선택한 이유가 좀 다른 게 있을까요? 일단은 제가 평상시에 몇 번 입을 수 있는 옷을 좋아하기도 하고요. 근데 그 안에서 또 새로운 느낌을 하고 싶었었는데 또 이렇게 안에 이런 블라우스랑 이것도 몇 번씩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빵지술래를 너무 좋아하는데 빵 색깔도 또 너무 마음에 들어요. 네, 이렇게 골라왔습니다. 너무 아름답네요. 너무 잘 어울려요. 그러면 효정 씨의 이 순간을 좀 오랫동안 기록하고자 룩 캡처 타임 한번 가져볼까요? 네, 알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오늘 소감 한마디 해 주시죠. 우리 마법팀 옷도 너무 예뻤지만 아, 그냥 이게 뭐가 예쁘고 말고를 떠나서 이 룩이 저는 그냥 효정 씨가 입은 게 너무 궁금했어요. 그러니까 이게 너무 뭐랄까 평소랑 너무 다른 스타일이라. 제 예상대로였어요. 정말요? 너무 찰떡이. 너무 잘 어울려요. 좀 아쉽긴 하지만 네, 네. 뭐 다음 기회에 들어야죠 뭐. 그렇죠. 아, 정말. 효정 씨, 오늘 마법 옷장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? 일단 진짜 많이 배운 것 같고요. 네. 이런 다양한 스타일을 또 입어볼 수 있겠거나 자신감도 또 생겼고 또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. 그렇군요.